안녕하세요. 다시 할게요. 나는 안다. 소감과 표현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해주는 작품이지 않나. 전체적으로 다인 것 같아요. 복합적으로 많이 깨워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. 절박한 순간 떠오른 그 남자. 현진 선배는 최고입니다. 일단 성격도 너무 좋고 연기는 뭐 단연 웃음을 최고 잘하고 누나가 촬영 현장에만 있어도 분위기도 너무 좋고 선배님을 딱 표현할 수 있는 6글자 아름다운 사람. 딱 그냥 그 자체에요. 아름다운 사람. 저는 제 사람한테만 그래요. 친구한테도 그렇고 멀티가 잘 안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선이에 가깝죠. 근데 정선이하고 틀린 점은 정선이는 마지막에는 그랬지만 세종이는 이제 안에 있는 것까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얘기해요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전부 다. 차기작은 열어둬요. 절대 제한 두지 않고 죽기 전까지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배역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제한 두지 않습니다. 최근에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인상 깊게 본 영화는 있어요. 네이비 드라이버라고 그 감독님한테 되게 감탄했어요. 거기에 나온 캐릭터의 감정에 따라서 연춤이나 촬영 기법이 되게 독특했어요. 이러면서 봤어요. 막 안 들어서. 이러면서 봤어요. 안녕하세요 뉴스원 시청자 여러분 양세종입니다. 앞으로도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.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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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